공동육아나눔터 창령점 세단장 오픈 공동육아나눔터 창령점에서 아이의 행복을 찾아주세요 창령군가족센터는 지난 1일 공동육아나눔터 창령점이 실내 리모델링과 장난감 교체 등 세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다고 밝혔다 창령군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함께 추진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사업인 신한꿈도담터 설치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그룹에서 사업비 8400만원을 들여 공동육아나눔터 창령점을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된 공동육아나눔터 창령점은 창령군과 신한금융희망재단 창령군가족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재개관식을 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공동육아나눔터 창령점은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녀 돌봄푸마시 등 운영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창령군가족센터 관계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랑방 공간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라며 창령점은 더 나은 공동육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 창령뉴스였습니다 창령뉴스